또 들어갑니다 먼치 검은마법사 소울프레 도저우답니다 어 오 오 오 오 근데 맞지마 어 살았다 아 노브를 안썼구나 아 몰랐어 어떻게 쓰냐 노브를 써야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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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영매 안 받았구만 아 아 왜 이렇게 안한게 많아 오세요 오오 됐어 다음 급대로 와 데카 관리 좋아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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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소리는 괜찮으신가요? 그거는 그러진 않습니다 아씨 낫배드 한마리 있는거 아니야? 한마리 도망갔 와 이 페이지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고요 이 페이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비엠을 딜로 쓰지않고 위험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전하게 가지 어이씨 무거워 하이은 아티카 미거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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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필 준비. 어? 3필 준비. 3필 준비. 3필 준비. 4필 준비. 5필 준비. 5필 준비. 5필 준비. 5필 준비. 5필 준비. 어디야? 아우 아 좀 허무한데? 우지 누웠습니다 와우 야아 아 됐다 파인드 허허허허 그냥 한 번 넘어지고 아우 아우 망했다 아우 개망했다 이거 썼으면 안되는데 오빠야 이제 써놓고 여기서라도 리드를 눌러주면서 아우 나도 모르게 눌렀네 아아 운접킬 써버려가지고 아 이거 써야되겠다 내 생각은 이거 써야되는데 아니 오옹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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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릴이 없네?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이리로 와 말하니. 어? 이리 오오오 으 어 어 아니 우리 만남이 너무 가까운데 한 번 이리와줘 우리 너무 가까운 아 좋네 아 이거 무섭기는 여기서 아 행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... 요요요요요요요요요 굿 굿 굿 굿 굿 굿 굿 홀드 홀드 어 맞았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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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뭐야 정신차려 이 새끼 갑자기 왜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차려 아하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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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풍해 집풍해 오우 쒸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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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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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피할라가 다 맞았네. 아. 아. 야. 차라리 맞고 죽을걸. 아이고. 아이고. 장라다가 왜 갑자기 확 죽었대. 안adow. 아이고. 으흐. 가라다가 한 번에 가버렸어요. 오오오오 오오오오 정포로블리스 아 여기서 버퍼를 써야되잖나 지금 하니까 올려놓고 가야 batt ter 또 뭐 있네? 아 올린거 아네 너 뭐 안하고 있어? 어이구 죽지마 어이구 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아 아.. 어 안돼 반대로 이거.. 아야 불어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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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익스라니요 다행이다 아행이다 아 이거는 깨겠지 그지? 아 저도 검마 처음 해보거든요 아 두번째 연습하는거 저도 솔프를 처음 깨보는거 아이 설마 창백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거 아 이거 다 썼어요 아이고 아 이거 반찍도 갔어요 아 이거 반찍도 갔어요 왕스드림이라 그러는거야? 으흐흐흠 어? 못 깨는거 아니겠지? 어? 너무 대충하나? 어? 설마... 설마 설마... 어? 이거 안 썼네 아니 버프는 안 썼네 와 보호막이 안 까지네 그냥 있으면 보호막이 안 까지네 어? 어? 잠깐만 이거 설마 딜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나? 어허 이거 느낌이 쎄하다 어허 너무 피가 사면 돼? 어허 아니 이거 근데 피되나요? 잘 까고있네요 저? 빠지고있나? 아 진짜 데크아웃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허 어허 으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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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돼 안돼 어 살았다 어휴 휴 나 너무 무서웠다 살았다 어어어 아 딜 나올 타이밍이 어 어 근데 피가 잘 까지고 있나요? 아 이거 되나? 피는 잘 까지고 있는 거 맞나요? 30분 패면 잡을 수 있네 피는 잘 자세히 잡을 수 있네 네 ㄷㄷ 이런거 본적있냐? 아니 보호막이 괴롭게 많나보던데 괴롭게 하지 처음대로 뭐올래? 뭐올래? 아 공간다, 공간 무섭게 없네 아니 열심히 때리는데 보호막이 안카자 아이고 죽겠다 아 딜단로 타이밍이 너무 안좋나보다 그냥 보호막 풀렸을때 뺏어야 되려나고 오히려 좀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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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ㄷㄷ 어 죽었다 어허 이거 델카가 얼마 남지 않았구만 이거 큰일 났네 쟤도 3패 때 밀려놨던 것 같은데 밀격이 슈퍼스탠스 무시 아닌가요 밀려놨던 것 같네 기억으로는 뭔가 기억이 나네 고음악이 엄청 많네 고음악 가기가 쉽지가 않구만 고음악 가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, 안 밀린다고? 안 밀린다고? 그러는군요. 아, 너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. 아하, 이거 설마. 아하, 두 번 정도만 도움될 것 같아. 아하, 이거 데이크아웃하면 좀 슬플 것 같은데. 파괴 부프 들고 차라리 다음 턴에 해야겠다. 어, 나 왜 갑자기 피가 없어? 어, 나 왜 갑자기 피가 없어? 어휴, 어디서 담았나? 아, 죽을 뻔했다. 거구나. ㄷㄷ 아하 신라의 달밤이야 아하 신라의 달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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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이거이거이거이거 어이거이거이거 어이거이거이거 아일이래 아 나 무적도 있었던데 아 이거 진짜 아 미치겠네 이번엔 더 해야겠네 이제 아 육군은 너구리일거 같은데 큰일났네 아 제발 최악의 데카부신 내 마음이 아플거 같은데 아 몰려있었던데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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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었네 안전함이도 중요해지고 때리다가 뒤집어 어얼 왜 왜 왜 왜 왜 내가 써왔냐 어 어어 어어어 캐릭터 안옴지려 어어 안돼 cos 언 涼 어살롸 다 살았다 히힛 아아이놈이놈이놈 오오오오오온뛸에에에에에에 적 Tut! 적지어라아아아아 오 캐릭터 또 안음치겠다 오 저거 아, 그에에에에에에에에!! 아, 그에에에에에에에..... 하하! 으헣! 으헣! 깼군 아.. 나이스 자아 범마 소울푸를먼치가 드디어 헤엑! 재물비와 함께 행운까지 큰 거 오나요 왜 279밖에 안 되냐 원래 279가 높은 건가 제발 가나요 큰 거 아 아 낫다 아깝다 아 나 쓸 힘을 안 썼구나 아니 그러네 아니 힘이 뭔가 낮은 거 같더라 아 뭔가 좀 낮은 거 같더라 14억으로 만족해 안되겠다 아 그러네 심을 안 썼구나 그래도 다 팔면은 한 20억은 넘나보다 오케이 먼치의 검마쏠풀 메모리 아니 안녕히 계세요.